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나스닥 4% 이상 급락한 이유 3가지입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77% 나스닥은 마이너스 4.17% S&P500은 마이너스 3.63%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TQQQ는 마이너스 13.15% 하락했고 XXL은 마이너스 13.06%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28일 4% 이상의 지수 급반등과 완전히 정반된 상황인 29일 어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히 크게 하락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7, S&P500은 3.6, 나스닥은 4.1 이렇게 각각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나스닥은 월간 13.3% 추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죠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연중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기술주 매도세를 촉발시키고 있기 보입니다 특히 이날 나스닥의 낙폭이 큰 것은 월가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렇게 3개의 대형 기술주들이 많은 매도세와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은 14% 폭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14.05% 폭락한 24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400달러가 날아간 셈인데요 아마존은 전일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주당 손실이 7.56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업체가 있나봐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리비안은 어떨까요? 리비안은 지난 1분기 동안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출현함으로써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리비안 투자로 76억 달러 하나로 9조 6,786억 원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의 손실이 낸 거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배송 트럭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아마존의 1분기 매출이 1,1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163억 달러와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7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네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로 인한 전세의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더 나아가서 2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성공신화를 써온 아마존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애플도 한몸을 했습니다 애플은 전일 애플이 장마감 후 월가 예상을 상의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 최고 경영자 저희 틱국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공급망이 악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여러 도시를 봉쇄하고 아예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경고하자 주가가 3.66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가격은 157달러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일 거래일보다 3.66 급락한 15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실적 발표에서 1월에서 3월 이 분기 매출이 9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8.59%가 급증을 한 건데요 월가의 예상치 938억도 상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2%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 말미에 코로나19 공급망이 막혀 이번 분기에 매출이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대부분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봉쇄되는 도시들이 상하이, 강저우, 닝더, 쿵산, 타인찬, 포산 등등 이렇게 중국의 도시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아이폰 조립 공장이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도시 봉쇄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조업을 중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애플의 공급망이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스트리트 CFO는 중국발 공급망 경색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도 될 수 있는 부분일 테고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네, 왜냐하면 애플은 중국에 너무 의존들을 공장을 많이 세워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도시를 봉쇄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았지 않았다며 애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함으로써 도시들을 봉쇄함으로써 애플의 제품 생산 공급망이 막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3.6%라는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테슬라 트위터 인수 선언 후에 연일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나 봅니다 테슬라의 주식 85억 달러 약 하나로 10조 7천억 원 우와 이 정도 금액을 매도했다고 소식으로 0.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870 달러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날 테슬라는 전일 거래보다 0.77% 하락한 876 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선언 후 트위터 주가는 27% 거의 30%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20%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팔고 트위터를 샀다 그러면 테슬라도 오를 거고 트위터도 오를 전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월갈 기술주 대명사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일제히 하락하자 나스닥이 4% 이상 급락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는 TQQQ, TQQQ도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TQQQ가 마이너스 13% 이상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시장 전체적인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27점입니다 극심한 공포 지수 경계에 있는데요 27점, 어제만 해도 28점, 일주일 전만 해도 40점 한 달 전만 해도 51점, 1년 전엔 49점이었습니다 지금 27점이라는 부분은 TQQQ, XSL 이 3배 레버리지나 많이 주가가 높았던 개별 종목들이 떨어진 걸 이 상황을 보아서 아주 저렴하게 분할 매수로 이쁜 가격에 모을 수 있는 구간에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을 조절해 가면서 선택의 폭을 넓어 가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33.40 포인트로 11.37% 급등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와 5일 이동 평균 보시면 빅스 지수는 33.40이었죠 이때 비슷한 시기가 언제냐면 22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소식이 한번 들렸을 때 일어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빅스 지수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빠지니까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온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S&P 500 메프입니다 네 어제 전체적인 시장 모습인데요 대부분 3% 이상의 하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봐야 될 거는 나스닥을 4% 이상 급락시킨 주된 기업인 애플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나스닥을 크게 급락시킨 이유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TQQQ XSL 계좌관리 현황입니다 저는 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운이 좋게도 아침에 일어나던 시간 외로 TQQQ와 XSL 매수를 했습니다 TQQQ는 36.60달러로 10주 매수를 했고요 XSL은 22.55달러에 아주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TQQQ는 현재 투자금은 1010만원이고 매수낙가는 43.27달러 보유량은 182주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40만원 그리고 XSL은 총 매수금의 840만원 매수당가는 31.96달러 보유량은 207주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210만원입니다 현재 XSL은 원칙 매수가 1번 계좌부터 12번 계좌까지 매수가 완료가 됐으므로 XSL의 비중을 줄이고 현재 관망할 상태이며 TQQQ의 비중을 높여서 TQQQ가 떨어질 때마다 세 개의 계좌에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은 너도 무섭고 나도 무섭고 무서운 두려움의 장입니다 이 두려움장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기쁨의 승인을 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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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었습니다